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상시에 많이 쓰는 말을 영어로 옮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나 많은 것처럼 그런 말 많이 하죠. 토요일은 격주르셔. 나 토요일날은 격주르셔. 이런 식의 말을 참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 토요일날은 격주르셔요. 이런 말. 참 많이 써요. 그렇죠? 이걸 영어로 만들려고 하면 안 떠올라요. 격주? 이번 주는 일하고 다음 주는 쉬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생각 생각하다 만드는 표현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뜻은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일하지만 그렇지만 다음 주 토요일은 일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표현이 너무 장황하죠? 그리고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가능하면 쓰지 마시고요. 정말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요.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격일, 격주. 즉 격일이란 게 뭐예요? 두 번마다 한 번씩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바로 every other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every other 뒤에 때를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말 만들어 볼까요? 격일로 할 때. 이때는 every other 뒤에 day만 써주시면 돼요. 자, every day는 날마다잖아요. 여기다가 other만 집어넣어주면 이틀에 한 번씩 그 뜻이 됩니다. 즉, 격일이 그 뜻이 되어버려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두 시간마다 같은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every hour는 매 시간마다 합니다. 역시 other만 집어넣어져서 every other hour 하면은요. 두 시간마다 한 뜻이 되어버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은 격주마다 이런 말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every other Saturday. 그래서 every Saturday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런데 여기다가 other만 집어넣어주면은 격주로. 토요일 격주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설명드렸던 거. 나는 토요일은 격주로 쉬어요. 이런 말. 일단 쉬단 말은요. 간단해요. off라는 말을 쓰시면 돼요. off. 자, 그리고 격주니까 every other Saturday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I'm off every other Saturday. 자,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I'm off every other Saturday.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약간 응용을 해서 비슷한 표현인데. 나는 토요일은 격주로 일해요. 똑같습니다. off 대신에 일한다는 work만 지문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I work every other Saturday. 예, 다시 한 번요. I work every other Saturday.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 버스는 두 시간마다 도착해요. 두 시간마다. 자, every hour는 매 시간마다지만, every other hour가 되면 격, 격시간. 즉, 두 시간마다 한 번씩. 그런 뜻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은요. 참고로다가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시간마다 그런 말 할 때는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every two hours라는 표현도 두 시간마다 한 뜻이 되지만은 그냥 every other hour 하셔도 됩니다. 자, 어때요? every other가 들어간 중요한 표현. 많이 연습하셔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